혹시 내가 등록하러 간 센터에 때마침 지금만 할 것 같은 정말 짜릿한 할인율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착용할 곳을 못 찾아서 이렇게 옷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핸드마이크예요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헬스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헬스장을 찾게 돼요 근데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헬스장이나 무턱대고 등록했다가는 기부천사로 남기 쉽습니다 어떤 헬스장이 좋을지 어떻게 등록하는 게 좋을지 어떤 PT 선생님을 찾을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헬스장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가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헬스장 고르는 방법 헬스장을 고르실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이 접근성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금 더 힘내서 헬스장으로 가게 돼요 근데 헬스장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며 그 가는 길의 귀찮음이 우리의 운동할 의지를 자꾸만 잡아당겨 내립니다 멀리 있는 되게 시설 좋고 핫한 헬스장 등록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가는 것보다 가까운 헬스장에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센터의 시설과 청결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가까운 헬스장 등록해서 꾸준히 다니다가 불편함이 생기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헬스장 등록 방법 헬스장마다 세부적인 금액 차이는 있지만 1일 방문 1개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보통 한 번에 많은 기간을 결제할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돼요 혹시 내가 등록하러 간 센터에 때마침 지금만 할 것 같은 정말 짜릿한 할인율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실 때 가장 저렴하고 혜택이 커 보이는 1년을 무턱대고 등록했다가 우리 모두 기부천사로 남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등록하고 이용해본 후에 내가 이 센터를 꾸준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면 그 이후에 6개월이나 1년을 결제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1년치 결제하고 한 달 다니다가 뒤에 개월 수 날리시는 것보다 훨씬 기회비용이 적어질 거예요 세 번째 가성비 좋은 헬스장 이용 방법 보통 헬스장엔 GX 수업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 조금의 추가금만 지불해도 이 센터에 다양한 GX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헬스장에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PT를 등록하자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 GX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매트 필라테스, 요가, 줌바 댄스, 다이어트 댄스 등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한다면 이 GX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평소에 내가 원하는 GX 50분 정도 수업 들으시고 이후에 시간이나 체력이 된다면 러닝머신 30분 가볍게 스트레칭 요 세트로 구성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번째, 나에게 맞는 PT 선생님 잘 찾는 방법 보통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면 무료 2회 개인 레슨 체험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따로 찾는 선생님이 없다면 랜덤으로 선생님을 배정받게 되는데 이 무료 2회 수업은 공짜로 선생님께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랜덤의 선생님을 배정받기보다는 아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실 때 개인 레슨은 나중에 받겠다고 의사를 전한 뒤에 혼자 센터를 조금씩 다녀보면서 개인 레슨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조금씩 슬쩍슬쩍 관찰해보세요 선생님이 레슨 스타일이 어떤지 어떻게 꼼꼼하게 잘 알려주는지 내가 원하는 바를 회원님께 알려주고 있는지 다른 회원님들 수업하시는데 이렇게 뚫어져라 볼 수는 없겠지만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천천히 조금씩 지켜보다 보면 아 저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께 무료 수업을 신청해 받아보고 PT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PT 등록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세션을 결제할수록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횟수보단 10회에서 20회 정도만 등록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정말 좋은 헬스장 이용 등록 꿀팁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신 지키미분들은 나에게 맞는 좋은 헬스장 잘 찾고 등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세상의 모든 다이어터들이 탈다이어트하는 그날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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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